정신감사 점점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스토리가 존나 기대된다 무슨 얘기일까? 막과자 가게에 고양이 과자 가게에 고양이가 실종됐나봐 고양이 한 마리 실종됐다고 아까 원숭이가 나왔었고 와 이 게임 무슨 스토리일까 어 뭔 소리야 아 고양이가 죽은거야 그러네 막과자 가게에 고양이가 아니라 원숭이 같기도 하고 원숭이 같은데 남탕은 출입이 금지됐어 손님이 온다 여탕밖에 손님이 안와 샴푸 하나만 주실라오 네 샴푸 수건 어? 눈이 특히 뭔가 그려져 생긴거 같다 지랄이야 칠라 태켓 신봉자 칠라 핀 잠깐 그쪽 왜 우울한 표정이에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당신은 칠라 태켓의 사랑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저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이 주장의 뒷받침을 맞으면 미친놈이네 이것을 몸에 지니면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칠라 핀 칠라 핀 좋아요 그럼 10만원 해드리겠습니다 뭐라구요? 돈 없어요 칠라 핀 조심하세요 아가씨 칠라 태켓가 당신을 버리기 전에 칠라빈 칠라빈 뭐야 이 병신 잡상인 새끼 뭐시뭐시 8 1 2 뭐라구요? 812? 내 생각엔 이 일이 재능있어 보이네 오늘 할일 보자 막가자 가게에 들려서 베이킹소다 사고 사오래 막가자 가게 고양이 그 실종된 막가자 가게 어? 오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구마 하나 어떠신지요 하나만 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당신에게 고구마 하나를 먹을 권리를 주기에 몇가지 질문을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어디 자랄까요? 고구마는 흙에서 자라죠? 정답 수학시기가 언제인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엄마 깜짝이야 엘리베이터요? 아니요 올라왔어 어 문 열어줄게 잠깐만 어 깜짝이야 여러분 더 좀 잠깐만 잠깐만 야이당 나 공포게임 하고 있었건데 안녕하세요 나는 커피 사가는데 커피 시켰어 아이 커피 사와야지 나 봄날 와 아까 시켰어 그래? 찡찡이 찡찡이 응 아니 공포게임 하고 있었는데 이야 의자 하나 줄게 너 오늘 휴방이라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고구마 수확 시기가 언제야? 모르지? 모르지? 가을 정답! 고구마는 꽃을 피울까요? 응 고구마 수뇌에... 꽃이라는 게 있어? 고구마 수뇌에 꽃같이 피지 않나? 핀다고? 그 꽃은 어떻게 생겼나요? 고구마 꽃은 어떻게 생겼지 여러분들? 약간 이렇게 나는데 새싹처럼 내 기억에 나팔꽃같이 나팔꽃같이 정답! 당신은 고구마에 대해 매우 박식한 것 같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구마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구운돌을 사용하기 전자레인지에 데우기 끓이기 기름에 튀기기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니까 정답이라는 게 없을 것 같지 않아? 구운돌이 제일 맛있을 것 같은데? 굉장하군요 당신 내 최고의 고구마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받으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천천히 먹으세요 공포 게임하고 있었어 근데 공포라기보다는 스토리가 너무 궁금하다 아가씨 굉장히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군요 자세히 봐도 괜찮을까요? 네 미안하네요 그런 꼴을 보면 안 도와줄 수 없겠어요 반짝이는 한 쌍 뭐라는 거야? 고양이 잊어버리셨던데? 타마짱 만약 그 아이를 찾아준다면 당신에게 특별한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양이 이름이 타마짱이었구나 떡밥이 존나 질비하네 며칠 동안 같이 있고 그걸 봐서 그런지 시청자분들이 다 엄청 편하게 생각한다 저 노상 방류하는 거 아니야? 어? 고양이 소리 응 고양이가 있어 여깄다 타마짱 어? 문 잠깐 닫고 연 사이에 아저씨가 사라졌어 타마짱 데려가야지 타마짱 타마짱 특별한 선물 하 존나 다 기괴하게 생겼다 뭔가 일본인형 일본인형 넌 이런 게임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봤지? 응 넌 이런 게임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봤지? 넌 이런 게임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봤지? 야 앞에서 구경이나 해라 응 응 응 베이킹소다 사라는데? 어 맞아 어떻게 알았어 베이킹소다 사야지 나 너무 무서워서 주행기 불렀어요 근데 그렇게 무섭지가 않네요 다시 가 응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가 베이킹소다가 없는데? 물어봐 아 열쇠 받은 걸로 상자를 까라고 아 알았어 알았어 이런 거였구만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할 일 캐스트 끝냈고 스토리가 회사에서 일하던 29 회사에서 일하던 여자가 너무 회사일에 지쳐가지고 저거 한 거야 베이킹소다 샀고 샤워헤드 녹 제거하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샤워헤드 그래가지고 이제 목욕 이제 전단지를 본 거야 응 목욕탕에서 수식 제공해줄테니까 응 일할 사람이 와라 회사 관두고 이제 일하다가 벌어나는 벌어지는 이상한 기괴한 이런 일들이야 음 이게 일단 맥락이고 전체적인 녹 제거를 해야되는데 청소도구가 없는데 괜찮을까? 이거 아 이렇게 베이킹소다로 아 베이킹소다로 녹 제거하는 거였구나 녹 제거해야되는 샤워헤드가 또 있는지 볼게요 아 여기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신경 쓰이네 주영이 리액션 좋다 뭐야 꼭 살아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넌 7년동안 방송하면서 한번도 녹 제거가 다 안됐나봐 한번도 이런 게임 방송 이런거 안해봤단 말이지 나 해봤어 카트라이더 같은거? 아니 그러면 그 배틀그라운드 배그? 배그가 한때 붐이긴 했지 응 나 또 게임 해봤는데 그 악당스트 나 게임 뭐했더라 응 움직였어 움직였어 사실 안 움직였어 왜그래 미안해 미안해 조용히 있게 어 여기있다 여기있었다 죄송합니다 샤워해야돼 아 나 샤워하는 시간에 너무 싫어 주인공이 여자야 주인공이 여자야 항상 샤워할때 무슨 일이 일어나 고을 보다 탄한거 아니야? 고을 뒤보다 탄한거 아니야? 어 아니야 아직까지 한번도 그런지 안하셨어 뭐 또 모르는데 오케이 사우나 들어간다 오늘은 사우나를 좀 해볼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으 으 으 으 왜이래? 그렇지 말자 꼬리끼리 정말들어 왜이래? 나 너무 놀라잖아 전자 가게 할머니 아니야? 여러분들 목욕탕 마주 펴네 아 놀이터로 갔구나 다른 사람인가 본데? 계속 어떤 떡밥들이 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 4일차 아 히히히 할머니야? 돼지라서 항상 여기서 일어나면 지금 냉장고부터 뒤진다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벽에 구멍? 옆보기 구멍? 그래 내가 이 집에 와가지고 처음에 이 구멍 어? 뭐가 자라 있었어 그래서 잡아 뺐어 그치? 응 이 옆집 산사람이 뭔가 있나봐 왜 이 집에다 구멍들어 놓고 있는 논 논거일까? 옆집에 항의해보라고? 205호 아저씨 205호 아저씨 205호 아저씨 나중에 올 수 있겠지? 수상해 저 아저씨 오늘은 비가 오는구만 할머니가 아까 여기 왔던데 이건 유일하게 내가 가진 그 아이의 사진이야 사진속의 여자는 누구에요? 그 아이는 내 손녀야 걔는? 음 그랬군요 다시 출근 손님 온다 바디워시랑 샴푸 하나 주세요 바디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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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샴푸 수건 들어가세요 서렁 아기 데려왔나 호줌만 귀신 붙은 줄 알았어 나도 처음이야 그래서 생각했어 아기야 방금 뛰어나갔는데? 귀신이라니까 귀신이야 귀신 같은 거야 아니 엄마가 아기는 남자이니까 아이의 어머니께 소리친다 우리 목욕탕 가면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가면 여탕 가고 아빠 따라서 가면 남탕 가고 초3까지 난 갔었던 것 같은데 애가 왜 울어 왜 울어 살려줘 왜 살려달라는 거야 뭐 때문에 팔 부러진 거 아니야? 팔 잡고 있는데 어 그러네 밑에 팔 피 흘려 어 그러네 엄마가 애한테 뭔 짓 했나? 동반자살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동반자살이야 아니 무슨 배보다 배꼽이다고 어디로 갔지? 아니 엄마가 있어 같이 들었잖아 오빠 엄마가 귀신이네 아 하지마 맞네 어? 구급상자 애기 치료해 주자 일단 뭐야 아 그게 괜찮아? 아 그게 괜찮아? 아직 아프대 엄마 이 누나가 선풍기에 내 손 넣었어 뭐 이런 씨발남을 봤나 이 개새끼가 구해줬더니 얘기해 뭐 하신 거죠? 쟤 애한테 목욕탕 다들 준비하세요? 뭐야 이 씨발년아 다 치료해 줬더니 어? 와 씨발네 이래서 맘충은 안 돼 인정? 걔 같은 년 또 가서 동네 맘카페에다가 속는다고 아휴 씨발년아 내가 의자를 바꿀래 응? 저 나도 저 의자 팔걸 올려야지 내가 아꼈어 어 똑똑똑한데? 그치? 하지말라고요 안에 누구 있으세요? 하 드디어 신이시여 제 부름에 응답하셨군요 화장지가 떨어졌어요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뭐야 아니 그쪽 남자 같은데 여자 화장실에 왜 있어요 아 그냥 실수였습니다 너무 마려워서요 하하 휴지 좀 주세요 그냥 휴지를 달라 휴지가 휴지가 대박인게 뭔지 알아? 없어졌어 여탄에만 있던 그거였거든 얼룩이었는데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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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가 남탕에 있으려나 여긴 휴지가 없단 말이지 선반 위에 일단 선반이 한두 가지여야지 그니까 무독탕에 휴지가 없어 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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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던 거 빼고 다 봤다고 내가? 선반 선반 보일러실? 거기 있으려나? 보일러실 못 가게 막아놨는데 아 있네 여긴 아닌 것 같애 뭔가 느낌이 남자 화장실을 가보라고 남자 화장실이 있었어? 여기 목욕탕에? 아 여기 이건가? 아니야 아니야 휴지를 찾아서 아니 무슨 휴지 하나가 없어 어 이거 이거다 어 여깄다 찾았다 아 방금 제 생명을 구하셨어요 아 좋네요 똥을 닦으니 말이죠 어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응 오빠인 줄 알았어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오늘은 무슨 청소를 해야되나 배수구가 막혔다고 배수구가 막혔다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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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때문에 진짜 목욕탕 정말 많이 사라졌다던데 여러분들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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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갔다였나? 응 어? 그치 소중? 나 커피가 잘 못 가졌어 무슨 소리야? 어? 뭐지? 오빠 나 카메라 잘 못 가졌어 아니야 근데 의외로 이런 장면에 스퀴즈는 안 나와 여러분들 뭐?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희 목욕탕에서 이렇게 여기 봐봐 어머 왜 이래요? 어머 왜 그래? 어어 나오니? 어어? 어머 왜 저래? 왜 저래? 엄마 어? 불신 자살하는 것 같애 엄마 머리카락으로 막혀져 있대요 씨X 뭐야 뭐 이리 좀 볼까? 오는 거 아니지? 엄마 온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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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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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 어머 얼굴 왜 저래? 어머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어 얼굴 왜 그래? 어 엄청 무섭다 이거 뭔가 기괴하다 맞지? 응 아 스토리 중에 하나구나 실종 실종 됐어 나 아키무라 마이나 배드엔딩인가? 언니랑 연락이 되질 않아 회사를 그만두고 시골에 간다 그랬는데 얘 동생이구나 주인공 동생 응 시골에 이사 간지 좀 지나서 연락이 안돼 자주 연락하고 그랬는데 바쁜가봐 좀 걱정이 되네 이사 간 시골로 가보자 이제 동생이 나오는구나 응 동생 입장으로 플레이합니다 5일차 뭐 꺾였어 저기 에렌아 여기 좀 섬뜩 가지 않니? 돌아가는 게 나아 보여 언니 괜찮을 텐데 에렌아 도움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해 고마워요 갈게 언니 방 보러 가자 언니 고마워요 고마워요 마이나 씨 여동생이군요 아주 환영합니다 제 언니가 여기서 일한다고요? 네 근데 언니는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 그랬는데 일주일 안에 오지 않을까? 언니 올 때까지 여기도 여기 좀 있어도 될까요? 안될 거 없지 근데 방 안에 욕실이 없어요 여기서는 대중목욕탕을 사용하는 것이 관습이야 언니 오기 전에 그냥 좀 일 좀 도와주면 어때요? 그리고 여기서 뭐 언니 방에서 좀 머물고 있다가 가면 되지 언니 올 동안 안 그래? 무료라 무료라 개 아꾸린데요? 결정됐구만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야 다 알려줄게 목 당연히 그렇게 어렵지 않아 203호 키 잡아다 205호 키네? 어 나 처음에 그러니까 언니 입장으로 플레이했을 때 203호 아까 옆보기 구멍 같이 구멍이 있었는데 거기에 뭔가 이렇게 이렇게 나와있었어 응 응 그거 잡아다 뺐었는데 응 아까 또 뺀 거야 또 누가 205호에서 장난친 거지 엿보기 구멍의 정체를 할 수 있겠다 이제 시작이네 이제 시작이네 여기 근데 뭐가 없네 일단 가방 두자 인형 일본 인형? 아까 언니가 봐왔던 인형인데 눈에 피곤해 내 가방이 어딨어? 그러니까 이런 뭔가 스토리가 알려지지 않는 어떤 그런 떡밥들로 계속 가득 차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근데 이거 버그야? 아니 가방이 없어 언니도 이사 왔을 때 여기다 다 박스 놓고 했는데 가방을 내가 어디다 놔두고 왔나? 아까 차 앞에 있어 어 저기 있네 가방 스토리가 좋다 뭔가 게임 잘 만들었네 계속 몰입되네 그래픽도 그렇고 가방 두고 그렇지 그래픽이 뭔가 더 기괴하게 잘 맞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좀 들게 옛날 플스 2 2 시절 약간 이런 그래픽이었던 것 같은데요 2도 아니야 플스 1 때 이런 그래픽이었어 수건 세탁 수건 세탁 장작을 가져다 놓는다 주인아씨가 없나? 손님 온다 오케이 왔네 왔네 코피 줄까? 코피 줄까? 차에 어? yerde 씹혀졌어 언니? 언니야? 갑자기 하늘로 들어가네 차 웃더니 왜 이래? 언니 아 이건 다른 손님이네 목욕물이 차가워? 냉수 아니에요? 혹시 여기 들어간 젊은 여자 못 봤어요? 여기 저 혼잔데 무슨 소리예요? 아 언니 같은 소리야 집어치우고 빨리 저 물 온도나 좀 올려봐요 죄송해요 지금 보일러가 작동 불는 상태라 고쳐주시죠 사우나실에서 기다릴 테니까 아까 그 고향 잃어버린 할머니 시간이 별로 없네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수건 세탁기 해야 돼 보일러실 고치라고 했잖아 세탁기 세탁기 있었어? 어딘가 본 것 같은데 은근히 너 근데 눈썰미가 좋다 보일러실 나무가 더 필요할 것 같아 잠겨있다 장작 장작이 어디 있을까? 장작이 탕이 있을 것 같지는 않는데 그래도 사우나 한번 들어가볼까? 아까 그 여자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나와 그래 아까 그 신당 같은데 장작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이쪽에 나무가 쌓여져 있던 걸 내가 본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원하는 대로 장작을 가져가시오 알겠습니다 라고 적혀져 있다 수고하세요 여러분들도 이거 스토리나 복성 같은 거 존나 궁금하지 않아? 별게 다 나왔잖아 원숭이 나오고 처음부터 막 나도 궁금하다 게임 몰입도가 있다니까 장작도 뺐겠다 장작도 뺐겠다 여기가 대기해야겠다 아까 언니 고구마 먹었나요? 아무튼 언니가 준 그 고구마 안 먹었는데요? 언니 그 아까 그 언니 그 고구마 안 먹었어 그리고 이 게임 보니 언니 언니네 언니 꼼짝 나가고 있지 어디가 기다려 언니 언니 어디 갔을까? 신발장 열쇠 언니 집에 있으려나? 아니면 신당에는 언니가 없어 보이는데 더 높은 곳이 있는데 아까 낚시터 같은 언니가 어딨을까요? 언니를 찾아봅시다 옆보기 구멍으로 언니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네 언니가 어딨을까? 똑똑해봐 똑똑 수건 세탁 안 했네? 언니부터 찾아야 했던 거 아닌가? 그냥 수건 세탁은 하자 괜히 언니한테 만나줄 것 같지도 않고 얘기할 것 같지도 않구만 보일러실 있으면 대박이겠다 역시 없죠? 세탁기 그 배관을 좀 찾아야겠다 배관 배관이 있으면 물을 내릴 수 그래서 세탁기를 돌릴 수 있다고 했는데 세탁기를 돌릴 수 있다 그랬는데 배숙관 배숙관 열쇠 여기 뭔가 열쇠 잠겨져 있는데 까마귀가 물고 있다고? 야 이 10세야 내놔 이 10세야 까마귀를 그러면 어떡해 까마귀가 입에 물고 있네 야 내놔 내놔 개새끼야 고구마를 주면 된다고? 그거 언니한테 있던 고구마잖아 먹을 게 없는데 나한테? 막힌 거야? 까마귀가 먹을 거를 언니 냉장고? 아니 못 가 언니 방 열쇠가 있어야 돼 언니 방은 냉장고가 있었어 X빠갔다 이거 아니 근데 게임이 너무 불친절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까마귀한테 이런 경우는 어떡해야 되지? 완전히 막혔는데 게임도 게다가 나온 지 지금 하루도 안 된 게임이라서 여탕에 바닥에 있다고? 어? 왜? 어? 언니 열쇠다 이걸 어떻게 알았어? 저분들은? 언니 열쇠다 아이고야 이걸 어떻게 찾아? 그러니까 알려줘서 감사드리고요 언니 방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열어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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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사람 있지? 왜 이렇게 미움을 받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미움을 받고 있는 걸까? 나 모두에게 폐를 끼친 걸까? 마을아지 마을에서 적응하지 못한 내가 잘못인 거야 나는 없어지는 게 좋아 그는 나를 받아줬어 어 읽어봐 왜 이렇게 미움받고 있는 걸까? 나 모두에게 폐를 끼친 걸까? 분명 마을에 적응하지 못한 내가 나쁜 거야 방해자인 나 같은 건 없는 게 좋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는 나를 받아주었어 마음씨 좋은 사람 이런 나를 신경 써줘서 좋아해줘서 역시 마을의 제일인 신관 아니 신관 같은 건 상관 없을지도 몰라 그가 대단할 뿐 그가 욕먹는 건 싫으니까 이 관계는 절대로 비밀로 해두자 나는 그와 있으면 행복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머리카락이 이렇게 왜 그럴까 돼 있네 저게 배수관 아니야? 아니네 고구마 고구마 있네 까마귀한테 고구마를 주고 까마귀가 떨군 열쇠를 먹어서 배수관을 찾아서 세탁기를 돌려서 오늘의 퀘스트를 끝내면 되겠다 야 마구야 이거 먹어라 응? 신발장 열쇠 3번이야 3번 신발장 참 여러 가지로 꼬아놨네 살 빠지겠다 배수호스 이렇게 찾았어 배수호스 찾았어 배수호스 찾았어 오 내 취향 또 저기 했네 헤이즐넛 커피로 주문했네 응 잘했어 아주 잘했어 응 오케이 이제 돌리자 오케이 돌려 돌려 퀘스트 업적 완료 이제 샤오하고 또 무슨 일이 생기겠지? 응 아 수건 세탁 다 안 됐구나 아이고 세탁한 걸 또 앞에서 또 기다려야 되는구나 버릴 수도 있어요 수건 다 빨았고 아까 보니까 여탕 앞에 수건 올려 놓는 곳 있던데 선반에 선반에 오케이 샤오하자 자주 안 해 일 끝나면 항상 샤오하는 거지 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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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팔걸이가 없는 줄 몰랐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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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와 또? 5분? 엄마 깜짝이야 아 세팅하라고? 뭐 뭐 어쩌라고 어 빨래낫을 것 같아 뭐 어쩌라고 어휴 씨발 아 남탕 배치랑 똑같이 하라고? 아 남탕 배치랑 똑같이 하라고? 응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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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아 응 얘 다시 못하냐? 다시 시작 아 안되나나?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빨리 외우면 되잖아 아 아 아 받아들여 그냥 알았어 응 그래도 남은 시간은 최선 다 해볼게 왜왜왜왜 남탕 들어갔어? 응 오른쪽 바케스 의자 바으 그리고 의자 그리고 오리 그리고 여기 바케스 그리고 의자 뭐야 너 너 외웠어? 바으으으으으 바 그렇게 외우는게 돼? 뭐야 알았어 말 안 그럴게 바으으으으으 바 저 끝에서부터 가봐 자 우리 저 끝에서부터 보지 않았어? 바 여기? 어 봐 바 바 바 바 바 그리고 또 의자? 어 의 назвan 또 이자 여기에 오리를 물에 놔야돼 좀 다른거 같은데 요iddfa 오 바 어 위치가 달라 어쩌고 별로 대칭형이야 한식아 대칭형이니까 생각보니까 응 이제부터 봐야돼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니까 응 응 바퀴스 아니 의자 응 의자 바퀴스 그러니까 저기다가 의자 의자 바퀴스 이렇게 놔둬야 되지 응 그치? 응 그리고 오리는 탕이 4개 중에 이렇게니까 이렇게니까 이쪽에다 놔둬야겠네 응응응응응 열시 방향 응 그치? 응 상표도 그리고 아 씨발 아 씨발 이거 응 샴푸 어 이거 머리가 너무 아프다 어 여기 또 샴푸 있네 바디워시 바디워시 아 이거 어렵네 잠깐만 아 씨발 바퀴스 바퀴스가 또 여기 하나 또 있는데 아 머리 터질 것 같아 사진 찍어놓을까? 어? 사진 찍어놓을까? 그거 좋은 방법인데 잠깐만 응 자 들어간다 응 입구 앞에 응 그리고 여기 응 그리고 여기 응 그림판 켜 이거 그림판 켜야돼 이거 그림판 켜야돼 일단 죽자 일단 죽자 죽어 죽여봐 날 죽여봐 팍 쓰러지면 좋겠다 그냥 귀신가 다 나 다 다행이다 응?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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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자신해 아파다 도망치라고? 나 손가락 부러진 것 같아 괜찮아? 와 존나 어렵네 그림판 켜야돼 다시 기회 준대? 어차피 세이브 포인트에서 다시 하는 거야 한 번 죽었다가 게임 끝나버리면 어떡해 엄마 오케이 오케이 확인 오케이 오케이 가자 뭐야 아파트 도망치라고?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자 갈게 엄마 으아아아악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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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가 오는데 오잖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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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기 없어 뛰기 뛰기 뛰고 있어 지금 또 뛰기 빨리 뛰어줘 제빨리 뛰어 도도도도도도도도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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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 문 엄마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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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치겠다 아 나 미치겠다 길 꺼내야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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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봐 할 수 있어 야 야 야 야 야 오지마 새끼야 엄마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뭐야 잠깐 공항에 오네 다시 응 그 5분안에 하는거 여러분들 그게 진엔딩인가 봐 이건 배드엔딩 아까 사용자 평가에 나오니까 그게 있더라고 이게 배드엔딩인가 봐 공항에 오지마 배드엔딩부터 보고 하는게 맞지 첫번째판에서 어떻게 진엔딩을 보하냐 맞지 열쇠 먼저 골라놓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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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왜 안 열어줘? 와, 이 씨발이 아나, 이 배 같으냐 205 했어, 했는데 안 된 거야 이게 뭐였네, 아이고, 다시 하지 뭐 나와라 자주 하면 이제 이게 패턴이 되는 거야 소리가 X 같긴 하나, 이거 더 빨라지는 것 같아 들어 들어 런 왜 왜 안 켜져? 문이 엄청 뚫린다 문이 엄청 뚫린다 누구 있어, 어떡해 오빠, 나 또, 또, 또 또, 또, 또 끌려간다, 끌려간다 끌려간 사람 시점이야 응 어디서 뭐 아마 여기 주인하시겠지 뭐 목욕탕으로 데려오네 목욕탕으로 데려오네 목욕탕으로 데려오네 parlé вал앗 잠시 잠시 가만히 피해서 귀신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는데 보일러 시리네 우리 여러분 이거 진엔딩은 그냥 저거로 보자 동영상으로 일부러 이런 저컬로 만든 것 같아 더 기괴함을 느끼라고 The best house 목폭탄 공포게임이었습니다 배드엔딩을 봤는데요 진엔딩을 한번 보자 미션을 다 성공했을 때의 엔딩 그렇지 굉장히 어렵대 The best house가 아까 상점 페이지에서 내용 보니까 진엔딩 보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내가 귀신 막 갖다 쓰지 말라 그랬지 굿엔딩이라도 의미있게 만들던지 새끼들아 심지어 굿엔딩 필수 아이템을 시커멓게 어두운데다가 아이템 표시도 안 해놓고 박아두는 건 이 게임에 대한 예절이 아닌 거 아니냐? 너무 불친절하다 이 말이야 그거 못 보고 그냥 장장 넣어버리면 게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 이 씨발놈들아 배드엔딩 굿엔딩 둘 다 봤는데 사소한 거 하나하나 놓치면 안 됨 마지막 분기점에서 다르게 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서 바뀌지 않은 것 같아서 끝까지 보면은 다르니까 끝까지 봐야 안 바뀐 줄 알고 계속 껐다 다시 하고 그래서 시간 낭비했어 놀랍게 가면 갈수록 가격이 비싸지고 있습니다 뭔 말이야 굿엔딩 보는 법 5일차 마지막 날에 보일러실에 장장 넣기 전에 왼쪽에 장작 집게로 화로를 다 뒤져서 열쇠를 얻으면 그걸로 보일러실 안에 들어가서 폴리스 라인 있는 곳을 문 열고 내려가서 아까 거기 들어가려고 했던데 그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볼트 커터를 찾아서 사슬에 묶여있는 재물을 풀어주고 진행하면 된다 와 존나 빡세네 이거 진엔딩 진행하는 방법 자체가 첫판으로는 진엔딩이 절대 불가능한가봐 The bathroom 잠깐만 여러분들 마우스가 더 더 뭐였지 영어 The bathroom Beth 어떻게 써? A-T-H-R-O-O 엔딩 너 정말 멋진 아이구나 The bathroom 엔딩 안 나오는데 진엔딩 화장... 아 베스 룸이 아니라 그러네 The bathroom The bathroom 밑에 있네 The bathroom 엔딩 굿 엔딩 텐션 지리는구만 이래야 먹고사는건가 헬로우 안녕 반가워 유튜브 친구들 이 지랄야되나보네 야무지구만 이 지랄야되나보네 아 이 지랄야되나 이 지랄야되나 엔딩 히스 이아뉴엘 means 이어 벗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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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려가고 이게 진엔딩이구나 퍽 터지고 나오고 이대로 가고 보다 보면은 아 이게 여기서부터 이게 진엔딩하는 방법이다 이게 배드엔딩 집게로 장작하고 여기 열어준다 여기 열어준다 사슬 그래서 내용이 뭐야 엔딩 오 뭐야 귀신 나타나고 똑같네 끌려가고 끌려가고 불타죽네 불타죽어 불타죽어 나쁜 놈도 불타죽는다는 의미네 목욕탕 불탄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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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없네 어 언니는 죽은거야 아닌데 어 좀 더 밝 좀 이렇게 한국사람들이 스트리머들이 유튜버들이 좀 많이 해가지고 그 여기 나왔던 어떤 복선들이나 조그만 어떤 그런 그 그것들 있잖아 그 아주 자그마한 그런 뭐 단서 같은 것들 거기에 대한 좀 그런게 나왔으면 좋겠네 원래 영화 곡선과 곡선도 그랬잖아 처음에 나오고 나서 이 영화 무슨 뭐지 떡밥이 너무 많아 뭐지 뭐지 뭐 이랬잖아 어 아직 안 나온거야 그니까 지금 10월 1일에 나온 게임이라 음 음 단서를 다 찾고 해야되는 그런게 있나보네 그니까 이런건 솔직히 말해서 그냥 플레이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걸 보면 돼 어 두 시간도 안되서 다 깨긴 깼는데 유튜브로 나중에 이제 딱 풀이 해가지고 올리는 유튜버가 있으면 이제 그거 딱 뭐 아 이게 이 의미였구나 이게 이거였구나 이게 저거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거지 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재밌네 근데 게임하면서 200분밖에 안 빠지고 계속 꾸준히 봐줬으니까 어